커피는 어떻게 준비해드리면 좋을까요? 이래서 드라마에서 돈 봉투를 가져다 던져주는구나 서로지간에 곤란한 일 생길 겁니다 야, 진짜 확 사귀어버릴지도 몰라요 정은이도 알아요? 알리지 말지 고민이 돼서 의논을 좀 드리려고요 삼류가 따로 없구나 어디서 급도 안 되는 초순이 삼류살이 따지고 있어 교유를 줘요 마지막이어도 좋아요 기회? 사장님은 저를 위해 무얼 하실 겁니까? 정경수 찾아가서 사죄하면 되지?